안녕! 다람양이 다람! 오늘의 볼 것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그림 자판기입니다! 오늘의 주제는 평범한 인형은 나눠! 이걸 걸고 다리면 내가 바로 인싸! 키링키링! 키링 인싸템들을 모아봤는데 자 그럼 첫 번째 키링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오! 짜자잔! 아아아아악! 상어 룰렛 키링! 이게 봐봐! 오! 무섭다 이거! 잠깐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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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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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왠지 이번에 걸릴 것 같아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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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렸어! 안 걸렸어! 오! 하나! 둘! 셋! 아악! 와 이거 너무 재밌다! 우와! 아! 첫 번째! 아악! 뭐야! 계속 첫 번째야! 아! 아! 아 이거 너무 재밌다! 와! 심심할 때 친구들하고 가지고 놀기 너무 좋겠어! 아! 두 번째 키링키링!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어몽어스 푸시팝 게임!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오오오오! 오! 소리나! 오! 소리나! 오! 잠깐만! 오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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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시작이야! 오! 저기 쉬었어! 오! 오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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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오! 너무 잘해! 너무 잘해! 너무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오! 너무 재밌어! 아! 정신없어! 잠깐만! 나 너무 잘하는데? 뭐가 정신없이 시부러쳤어! 와 이거 너무 재밌다! 그럼! 세 번째! 키링키링!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오! 이건 뭐지? 오! 오! 좋은 냄새! 이게 차량용 방향제인데 이거 가방에 이렇게 딱 걸고 다니면 내 주변에서 막 좋은 향기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? 음! 오! 이 향 너무 좋아! 비치워크! 이거 뭐 해변을 걷는다! 뭐 이런 그런 향인데 나는 이런 시원한 향이 너무 좋더라고! 아! 너무 좋다! 이거! 아! 이거 코에다가 이렇게 딱 걸고 다니고 싶어! 네 번째! 키링키링!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오! 피젯 패드! 우와! 이거 느낌 너무 좋아! 오! 깨알같이! 뒷면도 있어! 와! 이거 느낌 너무 좋다! 뭔가 자꾸 만지게 돼! 이게 버튼이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중에서 나는 특히 이거! 이거 이거! 돌아가 이게! 숑숑숑숑! 와! 이거 너무 재밌어! 숑숑숑! 잠깐만! 이거 고리를 이거를 끼워야지 키링으로 쓸 수 있는데 잠깐만! 어휴! 저기! 아이고! 이럴 때 꿀팁!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가지고 요 고리에 딱 이렇게 끼우고 요 머리카락 양쪽 끝을 여기 구멍에다가 머리카락 양쪽 끝을 쏙 넣어서 쑥쑥! 쑥쑥 밀어줍니다! 쑥쑥! 쑥!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! 네! 아주 쉽게! 어휴! 안 돼! 한쪽만 나왔네! 네! 왜 안 되지? 왜 안 될까? 왜 안 나올까? 이거 원래 잘되는데? 잠깐만! 아니 이거 사장님 이거 좀 끼워서 파시지! 이거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! 아악! 이렇게! 오오오오! 나왔다! 오! 이게 뭐야! 왜왜 실이 같이 나왔지? 오! 뭐가 됐다! 오! 됐다! 짜잔! 아! 드디어 끼웠다! 피제패드 키링키링 완성! 다음 키링키링! 포켓몬 랜덤 키링! 저기 근데 사장님! 얘 눈이 좀 많이 이상한데요? 포켓몬 랜덤 키링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뭐가 나올까? 너무 궁금해! 나는 그거 갖고 싶어! 맞아용! 맞아용 너무 귀엽잖아! 아니면 걔 아니면 고라파덕! 고라파덕은 어떻게 올지? 파덕! 고라파덕 파덕! 맞아용 아니면 고라파덕! 제발 제발! 하나 둘 셋! 짜자잔! 빠라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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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타몽이다! 메타몽! 근데 얘 귀엽다! 뭔가 퀄리티가 좋아! 뭔가 맨질맨질하고 너무 귀여운데? 그리고 잠깐만! 짜잔! 오! 젤리! 우리 토리들한테 무슨 맛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다이어트 중이지만 어쩔 수 없이! 우리 토리들을 위해서! 어쩔 수 없이! 맛있다! 달콤 새콤한 레몬맛! 사장님 저 한 개만 더 주세요! 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! 더하기 버튼! 클릭! 나왔다! 제발! 맞아용! 맞아용 나와주세요! 파이리! 파이리도 귀엽다! 사장님 저 진짜 마지막! 마지막! 찐막! 사장님 저 진짜 마지막! 하나만 더 해주세요! 더하기 버튼! 클릭! 나왔다! 제발! 이 파이리! 파이리 한 마리 더! 사장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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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! 한 번만 더! 더하기 버튼! 클릭! 나왔다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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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브이다! 오 귀여워! 맞아용이 아닌데? 아! 이브이도 귀엽다 근데! 저기 사장님! 저기 저 진짜 찐막! 완전 찐막! 찐찐찐찐! 한 번만 더! 제발! 더하기 버튼! 나왔다! 제발 소리들! 맞아용! 나 맞아용이 너무 귀엽더라고! 제발! 맞아용을 주세요! 아니면 고라파덕도 괜찮아요! 고라파덕이다! 우와! 고라파덕 귀여워! 파덕! 비록 맞아용은 못 뽑았지만! 1 메타몽! 1 고라파덕! 1 이브이! 2 파이리! 예! 다음 키링키링!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오! 확성기! 너무 귀여운데? 다들 주목! 버튼 온! 아! 아! 안녕하세요! 토리들!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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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드립니다! 어어! 토리들 사랑해! 어어! 진짜 확성기의 리얼 그 느낌인데? 삑삑 소리나는 것까지? 어어! 안녕하십니까? Do I have your attention? Do I have your attention? 네! 귀엽습니다! 다음 키링키링!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오! 예쁘다! 오! 뭔가 예쁘긴 한데 그냥 평범한데? 노노노노! 평범 노노! 짜자잔! 줄자 키링! 이거 너무 실용적인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서? 뒤에 버튼을 누르면? 너무 재밌어!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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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양 얼굴 둘레 한번 재볼까? 잠깐만! 이렇게 해가지고 53세! 아니 이거 아니야! 내가 머리숱이 좀 많아 지금! 어! 머리숱이 지금 어! 머리가 약간 뒷장구이고 어! 오늘 좀 얼굴이 좀 부어서 어제 라면을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좀 부어서 아무튼 이거 너무 귀엽다! 아! 뭔가 디자인도 세련됐어! 음! 맘에 들어! 다음! 키링키링!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아! 너무 귀엽다 이거! 잠깐만! 뭐지? 이 그림판으로 대충 그린 거 같은 이 하차는 너무 귀여운데?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포토카도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같아! 사장님 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! 뭐..채의 포카라든지 채의 포카 같은 거! 네! 그런 거야! 포카 같은 거! 더하기 버튼! 클릭! 나왔다! 어이! 뭐야! 이게 뭐야!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부적! 다이어트! 와! 이거 나 진짜 필요했던 거야! 뭐야! 쌍꺼풀 안 풀어지는 부적! 꿀피부 유지! 어! 나 다음량은 쌍꺼풀이 원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! 어! 피부가 굉장히 네! 좋은 편입니다 사실!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는데! 이거 진짜 너무 필요해! 와! 이거 너무 필요해 이거! 이거 넣어보자! 살 빠지는 부적! 이걸 여기 이렇게 딱 넣고 다니면서 제발! 제발! 딱 5kg만! 제발! 제발! 오늘 나온 제품들은 전부 아트박스에서 샀어! 격리 끝나고 아트박스 가서 샤핑했지! 와! 근데 진짜 다 마음에 든다! 이거 너무 실용적이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용실을 안 간지 좀 돼가지고 내가 줄자를 잘못 쟀나봐! 다시 재보자! 아! 50! 52점! 뭐야 이거! 52.8! 아니! 0.2mm 줄었다! 뭐야! 아악ness!